모든 일에 줄서 있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의 첫 번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혼란에 빠져 질서를 잊어버리고 곁길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속히 우선순위의 길로 들어서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현명하게 주어진 일들을 구분짓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에 해악이 되는 일들로 분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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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